둘 셋! 안녕하세요! H&M의 이한결! 남도현입니다. 민족들맹전인 추석이 왔습니다. 추석하면 맛있는 음식을 빼볼 수가 없죠? 도현 씨,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나요? 저는 송편이 맛있다고 생각합니다. 송편이 맛있죠? 송견리 형이 무슨. 저는 항상 먹는 게 있습니다. 고추장떡이라고 제일 잘 먹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족분들과 함께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 행복한 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 고름딸을 보면서 수원 빚는 것도 아시죠? 아, 네. 이번 날 고름딸을 들면 얼른 캔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이리 빨리 수원을 빌 거고요. 네, 모두 건강하시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행복하세요. 네, 저희 H&D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네, 지금까지 H&D였습니다. 여러분 즐거운 한 달 보내세요!